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속에 관한 꿀팁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례 한번 볼게요. 평소에 남다른 형제를 자랑했던 A씨와 B씨는 주말에 같이 낚시를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재산도 거의 비슷한 상태였는데 배우자들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서로의 상속세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벌써 정답을 아실 수도 있어요. 그 정답은 가족 구성원에 있습니다. 형의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와 자녀 하나, 동생은 배우자와 세 자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누가 얼마나 더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될까요? 그렇죠? 동생 내겠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상속 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가 사망하면서 45억 원 정도를 남겼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법정 상속분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1점씩을 부여해 주고요.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합니다. 1.5가 돼요. 그래서 이 배우자는 2.5분의 1.5만큼 법정 상속분이 있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27억 원 정도의 상속분이 있고요. 아들은 18억 정도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동생 내 가족 한번 볼까요? 동생 내 가족은 15억 원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있고요. 자녀들은 각각 10억 원의 법정 상속분이 있어요. 이거를 계산한 이유가 뭐죠? 배우자 공제 때문에 계산을 한 겁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까지만 공제받거든요. 이렇게 계산되어진 값이 5억 원이 안 됐다. 그래도 5억 원을 해주고 30억 원을 초과했다. 그래도 30억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이 두 분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법정 상속분 만큼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속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형 같은 경우에는 45억 원이 우리 과세가액이라고 봤을 때 배우자 공제가 27억이었어요. 일갈공제, 금융재산공제 최대로 이렇게 해주면 토탈 34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표 11억이죠. 40% 구간이고요. 2억 7,16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동생은 어떨까요? 배우자 공제가 15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토탈 상속공제는 22억입니다. 과표 구간 23억이라서 40%죠. 납부에 대해 세액이 7억 3,7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차이가 4억 6,560만 원이나 나게 된 거죠. 상속은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산이 많을수록 남겨진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초적인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아요. 최소 10%에서 최대 50%입니다. 엄청나죠? 자산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구간에 해당되세요. 두 구간에.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구간이 같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50억 원이 있고 자녀가 50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증여를 하나도 안 하고 상속으로 50억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눠 가지든지 간에 제가 준 50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면 대충 20억 원 초과해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사전에 증여를 해줬어요. 1억씩 50명한테. 그러면 얘들이 성년이라고 쳤을 때 받는 사람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면 5천만 원씩 공제되니까 1억에 5천만 원 공제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를 내면 돼요.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명이라고 쳐도 2억 5천밖에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럼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가? 그렇진 않아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공제입니다.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증여공제는 배우자한테 6억 원씩 우리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고요. 자녀한테는 5천만 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2천만 원씩까지 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상속은 어떨까요? 상속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에서 7억 원, 금융재산공제가 최대 2억까지니까 7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내 재산이 얼마 없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억을 미리 증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세금 내야 되는데 배우자 없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상속으로 가면 일괄공제가 최소 5억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상속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어떨까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에요. 그럼 일괄공제 5억과 합치면 10억이죠. 금융재산공제가 최대 2억이기 때문에 10억에서 12억까지는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증여와 상속을 이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절세 팁 5가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계시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안 됩니다.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가 오히려 시가가 노출이 돼서 상속세를 더 내야 될 수 있고요.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재산을 은닉했어요. 계좌를, 돈을 인출해서 이렇게 했다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간지 모를 경우에는 상속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금의 흐름은 근거를 반드시 남겨놔야 상속세를 더 안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15억까지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도 당연히 세금을 상속세에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이용해야 되겠지만 증여를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10년에는 증여를 해봤자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돼요. 물론 증여서 낸 거는 고려해주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비과세 증여를 최대한 많이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 3번 증여를 미리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수중자를 최대한 많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50명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최대한 자녀, 배우자들한테 증여를 미리 하고요. 그 손자녀한테도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했을 때는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2번 거둘 수 있는데 바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한번 못 걷죠. 그래서 할증을 하는 거예요. 30에서 최대 40% 할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손주들은. 그리고 며느리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계시, 돌아가시기 5년 이내 증여재산만 합산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증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상속세 납부재원 이게 굉장히 골머리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납부재원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거라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김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